오늘은 크리스마스여서 보성이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줄거에요 어제 할 일이 새벽에 끝나서 보성이는 자고있고 보성이한테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선물을 위해서 저는 아침 일찍 나갑니다 아 근데 보성이가 좋아해야 될텐데 여러분들도 제 선물이 뭔지 한번 같이 보세요 보성이랑 보성이한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제가 염색을 하는거에요 보성이가 옛날부터 염색해달라고 엄청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제가 선물을 해줄거에요 민준이의 머리 색깔 맛보기 선물 영신 좋죠? 마스크 썼더니 앞머리가 젖었어요 여기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비닐을 보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떨린다 제가 염색 엄청 오랜만이거든요 제가 머리 상하는걸 싫어해서 제가 염색을 안했었거든요 눈물나는건가? 제 마지막 검정머리에요 괜찮겠지? 진짜 엄청 걱정되거든요 내 마지막 검정머리 이제 탈색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미용실 신기한게 제가 밥을 안먹고 왔거든요 아침 일찍 오느라 근데 브런치 세트가 있어서 먹기를 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에 완전 변신하시네요 네 약간 선물로 하는거에요 진짜요? 물러요? 오늘 머리 하시는거? 아 진짜 재밌다 어떻게 크리스마스 당일에 스케줄이 드시나 했는데 벌써 신나 근데 저 하면 많이 달라지겠죠? 어 완전 달라질거에요 브런치 세트가 나왔어요 아니 탈색약 발랐는데 너무 못생겼는데요? 지금 저는 브런치 세트를 먹고 있어요 빵에 딸기잼을 해서 요거트에 찍어 먹을거에요 음 맛있어 탈색했는데 보성이 반응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해야되지? 그리고 보성이가 제가 탈색하면 자기는 검정색으로 염색한다고 했거든요 과연 그 약속을 지킬까요? 머리 지금 여기 끝에만 탈색을 더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어색해요 지금 머리가 끝났어요 일어났어? 응 집에 카메라 설치 하나만 해줘 영상 찍고 있어봐 영상 찍고 눈 가리고 있어 갑자기 눈을 가려? 그냥 눈 가릴게 아 알겠어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반응을 보러 갈게요 안녕 눈 가릴게 아 알겠어 응 뭐지 왜 갑자기 눈을 가리라는거지? 궁금하지만 눈을 가려보겠습니다 눈 가렸어? 응 눈 가렸어? 응 아니 눈 제대로 가려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어 가 눈 빨리 가려 기다려 나 옷 좀 벗고 응 송수야 일로와 송수야 송수야 형아가 뭐 가져왔어? 응 왜 넌 발이 나는거야? 너는 봤으니까 알지? 저 눈 떠? 눈 떠? 응 뭐야? 크리스마스 선물 진짜? 응 아 잠깐만 뭐 그럴 것 같아 아 빨리 눈 떠 뭐야? 크리스마스 선물 살았어 진짜? 응 이거 내 반지잖아 응 사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어? 왜 없어? 나 아침에 놀다 갔다 이거 내꺼지? 응 그치 기대했어? 응 뭐야? 배웠어 아 배웠어 진짜 한 거야? 응 어때? 어디서? 나 강남 갔다 왔어 진짜? 응 애기 헐 내가 이런 느낌이었어? 왜? 내가 염색하고 이런 느낌이었어? 응 어떤 느낌인데? 뭔가 색다른 느낌 호수 형하고 달라진 거 없어? 호수 형하고 달라진 거 없어? 선물이 이거야? 응 호수 인사하는 거야? 애기 근데 머리 밝은 게 훨씬 더 얼굴 하얘 보여 진짜? 응 얼굴이 애초에 하얘지고 그런가? 가르기게가 좋아 머리가 좋아 응? 응? 가르기게? 응 근데 그거 알지? 뭐? 나 머리 염색하면 너 검은색깔 한자네 내가 언제? 너가 이미지 변신하자고 네가 나 염색하면 너 검은색깔 한자네 내가? 너 그랬잖아 언제? 거짓말 치지 마라 솔직하게 말해 기억나지? 아니 나 너 안 할 줄 알았지 응 기억나지 근데 응 준비됐지? 나 검은색깔 하고? 아니 너가 먼저 얘기했잖아 나 염색하면 너 검은색깔다며 너 나보다 약간의 머리 안 박잖아 나보다 더 밝게 하면 내가 검은색깔 그런 줄 안 했거든 뭔 색으로 한 거야 이거는? 애쉬블루? 아니 이거 애쉬 애쉬 어 애쉬블루 애쉬블루? 응 맞네 여기가 완전 애쉬블루네 머리 많이 안살렸어? 상했어 아 나 이거 하는데 머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몇 년 만에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할 생각을 왜 했어? 크리스마스 이벤트 아 귀여워 나 아침에 진짜 일찍 나갔어 이거 몇 시간 걸렸어? 네 시간? 세 시간? 머리 하는 거 수고했어 머리 하는 거 진짜 힘든데 응 나 머리 끝에는 색이 잘 안 빠졌는데 약간 얼룩덜룩한 것도 귀엽지 않아? 바보하고 귀여워 뭘 바보 같냐? 너도 옛날에 나 얼룩덜룩하다고 그랬어 다 얼룩덜룩해 근데 나는 귀여워 근데 이렇게 하면 얼룩덜룩 안 보인다? 응 그렇지 두통 같아 근데 어차피 이거 색 빠지면 다시 맞춰질걸? 근데 안 맞춰질 거 같아 예상치도 못한 생각이었어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 뭐 할 줄 알았어? 솔직하게? 응 나 선물 사올 줄 알았어 선물이 좋아? 이게 좋아? 선물 인거 인거 정수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형아 뭐 달라진 거 있어? 갑자기 달라졌어? 머리가 달라졌어? 머리가 달라졌어 머리가? 얘 잤지 왜 이렇게 졸려 보이지? 응 자고 있었어 아이고 어냥을 수고했어 응 그래서 나 검은색 하라고? 응? 그래서 나 검은색 하라고? 몰라? 너의 선택에 왔을게 이미지 랜서니까 좀 귀엽긴 한데 나는 크리스마스 할머 선물 사올 줄 알았는데 이게 선물이구나? 여러분 이제 저희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나 근데 머리 귀엽지? 두피 빨간 거 봐 애기 지금 엄청 빨개 아픔 했다 응 한동안 내가 머리 감겨줄게 진짜? 응 마사지 기억하면서 해줄게 몇 년 동안? 너 두피 각질 떨어질 때까지 각질 나와? 응 이제 각질 나와 검은색 입으면 여기 눈처럼 쌓여 너무 싫어 우리 이제 그럼 밥 먹으러 가자 응 안녕 안녕 그러면 다음page